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에 핫한 이슈를 다루는 이슈 유튜버 깡성균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해체되어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그룹 구구단 출신 배우 김세정이 엑소 세운과 열애설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악플에 시달리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함께 보시죠. 그룹 구구단 출신 배우 김세정이 엑소 세운과 열애설이 났습니다. 둘이 데이트하는 사진이 찍혔을까요? 아니면 증권가 찌라시일까요? 열애설이 나게 된 이유는 바로 같은 예능에서 호흡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예능인 범인은 바로 너에서 함께 출연을 합니다. 또 다른 출연진들인데요. 왼쪽부터 유재석, 김종민, 이승기, 박민영에 비해서 나이도 둘이 비슷하고 두 사람이 모두 아이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서로 제일 친했겠죠. 나 같아도 또래랑 놀지, 띠동갑 넘게 차에 난 하늘같은 선배님들이랑은 어울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이 정말 어이없게 두 사람의 열애를 의심하면서 엑소, 빠순이들이 김세정에게 우르르 달려가 악플을 남기기 시작하죠. 김세정은 뜬금없는 엑소 세훈과의 열애설을 극구 부인하며 2차 피해를 호소합니다. 김세정은 1월 11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세정은 엑소 세훈과의 관계에 대해 선을 제대로 그었죠. 사적으로도 연락한 적 없고 정말 재미있게 범인은 바로 너만 찍은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달라. 심지어 부모님 SNS에도 안 좋은 댓글이 달렸다. 뜬금없는 열애설에 김세정 본인이 나서 급한 불을 끕니다. 일부 팬들의 괜한 확대 해석에 김세정과 부모님만 악플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진짜 빠순이들 답도 없습니다. 김세정한테 달았던 악플들은 눈 감고도 읊을 수가 있어요. 니까짓게 우리 오빠한테 급이 되냐 불려우 같은 년 안 봐도 전연히 먼저 꼬리 쳤을 거다. 뭐 같은 년 욕하고 그런 거겠죠. 김세정은 가만히 있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기분일 텐데 심지어 부모님까지 악플을 받았다. 제가 김세정이었으면 제 가족까지 건드린 빠순이들 다 고소미먹입니다. 예능에서나 실제 친구들끼리도 가족 안 건드리는 건 국룰이죠. 저는 빠순이들한테 한마디만 해주고 싶습니다. 니까짓 것들이 뭔데 김세정하고 세훈하고 사귀든 말든 나서서 지랄이냐고 말이죠. 아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20대 청춘이 서로 맞맞으며 만나도 보고 사귀기도 하는 거지 뭐가 문제인 건지 저는 보통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오빠는 내 거야 아무도 줄 수 없어 이런 마인드인가요? 근데 지들 거울 보면 오빠랑 못 사귀는 거 딱 답 나올 텐데 이것도 일종의 병적인 집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내가 오빠랑 못 사귀니까 니들도 못 사귄다 이런 빙딱 같은 마인드인가요? 사실 저는 저런 식으로까지 열흘 팬이 돼본 적이 없어서 무슨 감정인지 도통 알 수는 없으나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니들이 물고 빨고 좋아 죽는 오빠는 니들 때문에 한 50살까지 고렙이 되겠다 싶기더라. 그리고 1월 1일 새해 첫날을 훅 끈다라고 오르겠던 열애설을 제가 컨텐츠로도 업로드했었죠. 태연이랑 라비 열애설처럼 사진이나 동영상 같이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100번 양보해서 팬들이 김세정 욕하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이 고정 출연했다고 열애설이라면서 거품 물고 발광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들의 기적같은 빡대가리 논리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너희들 혹시 사회생활은 가능하니? 저는 이번 사건으로 세훈까지 별로 안 좋게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이런 말 했다고 또 세훈이 팬들 우르르 몰려와서 니가 뭔데 우리 오빠 욕하냐 하면서 싫어요. 우우우우 폭탄 날리고 가겠죠. 근데 빠순이들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 테니 잘 새겨 들어라. 난 평소에 세훈이 누군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는데 니들 덕분에 이런 컨텐츠가 만들어진 거다. 니들이 열애설이라고 오버 안 하고 가만 그냥 있었으면 내가 왜 세훈이가 별로라는 이런 컨텐츠를 올리겠니? 생각이란 걸 좀 해라 빠순이들아. 니들이 진정으로 오빠를 사랑하고 응원한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 건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몇 개월 전에 니들 오빠 중 하나인 엑소 찬열이가 광복절에 일본 노래 올린 것도 우르르 와가지고 실드 치면서 싫어요 엄청 때리고 간 게 생각나는데 하나도 안 무섭다. 들어와 들어와. 댓글 달어. 내가 일일이 다 답변 달아줄게. 제가 흥분해서 지금 깜빡이도 안 켜고 말이 삼천포로 많이 빠졌는데요. 이 사건을 요약하자면 잘못된 팬심의 표출이 한 사람과 그 부모님을 아프게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번 컨텐츠는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채되어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그룹 구우단 출신 배우 김세정이 엑소 세훈과 열애설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악플에 시달리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깡성균TV 깡성균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클로징음악 큐 육심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시청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구독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